온라인 속해 지도자 교육 온라인 속해 지도자 교육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차고 흘러 넘쳐 우리의 속도원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속해가 보이게 되었을 때에 사랑의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작은 천국을 맛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속해 공가는 제8과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이신이라 입니다. 본문 말씀은 잠원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영역에는 많은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인은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만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간의 미약함으로 인하여서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삶 속에서 상황과 문제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실패하거나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찾게 되는데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의지하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맡기라 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하나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자포자기, 자기 포기를 의미합니다. 내가 하는 일과 나의 능력과 지식, 내가 도모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적극적인 의미로서 맡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히브리어로 맡기다 라는 말에는 굴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굴려보내는 것을 맡김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고민과 걱정, 문제들을 모두 하나님께 굴려보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넉넉히 이고 남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했던 솔로몬 왕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에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맡김이 없었기 때문에 공허함을 채울 무언가를 찾아서 인생을 허비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거짓된 것이었는지를 솔로몬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만을 통해서 참된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진정한 맡김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 고백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첫째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나 좌절을 경험할 때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스티브 비덜프라는 심리학자는 어른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아이들보다 과거에 대한 복잡한 생각과 후회로 인하여서 행복을 누릴 기회를 놓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불신과 죄책감으로 자유와 행복을 누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원망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과거나 죄책감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찾는 것은 어떠한 해결책도 되지 못합니다. 되려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 갑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책감도 아니고 자아성찰도 아닙니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놓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올코어 그름을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다 허물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있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덕과 윤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지 비교하는 것은 상대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소향만을 가지고 판단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의로운지를 살펴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모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아래이며 나아가게 될 때에 약한 그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본문 7절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명령을 따라 살아갈 길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먼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애하게 될 때에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하지 않은 것과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하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이웃들과 원만한 관계를 갖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원하든지 또 원하지 않든지 많은 사람들과 갈등을 빚고 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인간의 관계성조차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 결정되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바로 세우고 그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름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노력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이웃한 이들과의 관계 또한 회복되어져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 축복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이웃들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끝으로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본문 1절과 9절의 말씀에서는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 또는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라고는 말은 인간적인 노력을 뜻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서 노력하지요.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또 우울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노력과 보상의 관계를 뛰어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와 신이라 결국 진정한 맡김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임과 동시에 가장 용기 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기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양심을 팔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성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참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맡김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응답하심이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깊이 관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결실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한 주도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지혜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살아나아갈 때에 참된 의제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또한 고백해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살아나아가게 될 때에 세상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과 역경 속에 속하여져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속도원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미로다 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깊이 경험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